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 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12기의 여성 출연자 분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걸 지금 수요일 오후 3시에 찍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오늘 나는 솔로 본방을 하기 전에 찍고 편지까지 올리려면 여성분들을 다 다루는 않겠죠 조금씩 짧더라도 음 뭐 못한 이야기는 뒤에서 장면별로 데이트 장면으로 풀면 되니까 영숙님은 봄날의 햇살 같은 30살 그리고 특이하게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서 중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다녔고 통역 알바나 이런 걸 했었고 영숙님이 누구랑 이런 라인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지금 인기를 끌고 있죠 많은 분들이 호감을 표시하고 있고 그리고 영숙님이 할 말을 하는 성격 같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자 제작진 가면 쓴 여자 제작진과 포옹했을 때도 너무 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농담처럼 했지만 불편한 것을 지금 불편하다고 드러내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생각보다 굉장히 현명하고 당찬 구석이 있는데 외모에 가려져서 영숙님의 그런 센 모습을 모르고 섣불리 다가갔다가 상처를 입는 까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영숙님은 생각보다 꽤 예리하게 사람을 관찰하고 파악하는데 물론 남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영식님을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도 영숙님이 생각하는 영식님의 모습이랑 실제 영식님의 모습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걸 알아가겠죠 영숙님은 좀 무게감이 있고 인간에 대해서 섬세하게 관찰을 하려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당차고 할 말을 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게 딱 명확히 드러나진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영식님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잘 될 가능성이 있을까 싶어요 영숙님이 바라는 거는 선한 사람 그리고 좀 그러면서 리더십 있고 무게감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은데 영식님은 밝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면이 있지만 선하고 리더십 있는 쪽의 매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넘어가 봅시다 영식님하고 데이트를 할 때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요 영숙님은 그리고 정숙님 12기에 나온 출연자 중에 정통 모쏠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여성 출연자 중에서는 다른 출연자 중에서는 스킨십을 어디까지 했냐 하니까 뽀뽀를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 뽀뽀하면 모쏠 아닌 거 아니에요 모쏠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건 확실하게 모쏠인 가장 진솔한 출연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점을 얘기할 때도 솔직함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연애를 못했을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정숙님이 스스로 표현하기를 K장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남자에 대한 환상이 없었고 그 남자들은 어렸을 때 확실히 좀 철이 좀 늦게 드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자 자체가 좀 철이 없다라는 선입견이 있었을 수도 있지 그리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 그런 것들은 동생들과 지내면서 다 없어졌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솔로 생활에 대해서 불만족할 만한 여지가 좀 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남자들을 대하는 거가 익숙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남자들을 좀 어려워하는 면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떠받든다 이런 면은 아니고 그리고 정숙님이 인상에 비해서 훨씬 더 양보하고 선한 면이 보여요 나서서 쟁취하고 자기가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장보러 갈 때도 그냥 선뜻 자기가 가겠다고 하고 뭔가 힘들거나 구존에를 바로 그냥 나서서 할 수 있는 이성에 대해서 절세람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성에 대해서 편안하게 느끼지도 않아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기대감은 없으면서 이렇게 가족 이외의 남성에 대한 만남의 경험이 또 적다 보니까 남자 어른에 대해서는 조금 친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오자마자 자리 배치했을 때도 남자 쪽을 못 쳐다보잖아 물론 이제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정도가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정통 모쏠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니클로 핏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되게 눈이 높은 거 아니야 눈 높은데 이제 스스로 높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니클로 옷 자체가 고가 브랜드는 아닌데 그 옷이 핏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몸이 명품이어야 되잖아 외모가 명품이어야 되잖아 농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숙님이 계속해서 영훈님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숙님은 지금 일편단심이거든요 그런데 정숙님도 약간 존재감이 좀 없어 좀 나서는 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성격일 뿐더러 주장 자체를 또 세게 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장면에서 정숙님의 활약이 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철님이 정숙님하고 좀 맞는 것 같지 않나라고 얘기를 언급은 하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첫 번째 방송에서 상철님하고 정숙님이 그래도 결이 맞을 것 같은데 잘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못 쏠 특집의 특성상 잘 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잘 안 될 것 같긴 해 그런데 저는 이제 두고 봐야겠죠 쭉쭉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순자씨예요 순자씨는 명랑소녀라고 그냥 적혀 있어요 굉장히 명랑하고 밝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영식씨와 아침 산책에서 상처를 받은 그런 모습도 보였잖아요 순자씨는 되게 좋은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좋은 면이 좀 과하게 가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는 하지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자기 자신은 힘들지 그런데 그 사람이랑 대할 때는 이 사람이 어쨌건 자기가 스스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 사람과 만났을 때는 좋죠 좋은 착한 모습을 보이고 항상 그러니까 물론 순자씨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건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착한 모습, 좋은 모습, 다른 사람에게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특히나 어른들에게 잘하고 그런데 거기서도 또래의 남자들보다는 자기를 이뻐해주고 기호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약간 어른들을 만나는 걸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런 트렌디하고 딱 또래의 섹시한 남자보다는 차라리 나를 기호해주는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어른들과 만나는 게 순자씨는 차라리 그냥 맘 편한 상태 같아요 그거는 지금 순자씨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지 그런데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큰 거 한 장이 설마 100만 원은 아닐 거 아니야 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그리고 지금 순자씨가 하는 일이 연봉이 엄청나게 소름끼치게 높은 그런 일도 아닌데 그 정도 모았다는 건 일상에서 그렇게 허투루 돈을 쓰지도 않고 취미도 어떻게 보면 건전하잖아요 등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남사친이 많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른들에게 이렇게 살갑게 굴면서 귀여운 어떻게 보면 조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을 보면 약간 순자씨 내면으로 들어가면 순자씨 자체는 좀 힘들게 생각하는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속 한속으로는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랑 만날 때 약간 좀 불만족도 있고 좀 자기 비하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식씨가 순자씨에게 상처를 준 건 사실이잖아 처음에 이대로 같이 나가자 어떻게 해놓고 다음날 갑자기 다른 사람 알아보자 이랬으니까 이건 내가 영식씨 편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순자씨는 웃으면서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건 자기 상처를 헤집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자씨는 이게 밝고 이런 사람이지만 되게 상처에 약한 사람이야 자기가 자신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를 받으면 그 떨어진 자신감이 더 아프거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신중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 때 이런 롤케이크 사온다거나 아니면 생수를 준다거나 그렇게 그 순간 생수도 원래 주려고 준비한 건 아닐 거잖아요 마지막 남은 생수였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냥 뭔가 사람한테 뭔가를 주는 데 익숙한 그렇게 줌으로써 관계를 맺는 근데 이건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극단적인 반대로 가면 뭐가 있냐면 나는 이렇게 잘났어 자 네가 나한테 잘 보여봐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이제 반대편으로 내가 이렇게 잘해줄게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애교도 많고 배려도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 어필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순자씨는 조금 더 자신감을 좀 올리고 자기를 믿고 좀 더 타인을 대할 때 좀 편안한 편안한 그런 대응법을 좀 더 표현을 늘리긴 해야겠지만 순자씨라는 사람 자체는 선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이니까 순자씨와 관계를 맺는 입장에서 순자씨는 되게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순자씨가 스스로를 조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내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영자씨입니다 영자씨는 32, 1만큼은 불도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연출팀이고 지금 틈틈이 시나리오까지 쓰고 있는 상태죠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신 것 같죠 한 영화제 초청작으로도 단편 애니메이션이 초청돼서 갔었고 그래서 영자씨는 근데 이제 표정이 막 다양하진 않아요 다양하지는 않고 좀 차가운 인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자씨를 보면서 약간 냉정과 열정 사이에 그런 캐릭터가 좀 떠올랐어요 근데 영자씨가 좀 뭐랄까 순자씨랑 조금 반대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장면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영자씨가 딱 등장하고 순자씨가 예쁘다 하고 강수씨가 우아하다 이런 칭찬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리에 앉고 나서도 순자씨가 또 칭찬을 막 해요 순자씨가 엄청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영자씨가 반응이 없어 순자씨가 한 번 더 예뻐요 하니까 끄덕여 물론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특히나 여성들이 이런 여성들이 아 이뻐요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이뻐요 그러면 뭐 님도 이뻐요 아 순자씨도 이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 더 많은 그룹이 할 반응이지 근데 영자씨의 반응은 처음엔 반응 없고 그 다음에 고개를 끄덕여 예쁘게 입고 왔다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것까지는 아닌데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죠 그러니까 순자씨가 이제 그렇게 되고 처음에는 막 톤 올려서 막 살갑게 하다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아 내 잘 어울려요 하고 톤이 묵직해져 그러니까 순자씨도 약간 그 영자씨의 반응 자체가 좀 익숙한 반응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순자씨가 기대하는 반응은 아니었을 거지 그 다음에 영자씨는 어우 그래요 감사함이 내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영자씨는 거기에서 자기가 이상하다고 못 느꼈을 거야 근데 순자씨는 아 영자씨가 조금 차가운 면이 있구나라고 느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영자씨가 자기 세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굉장히 자기 내면이나 이런 탐구는 열심히 하고 그런 건 있지만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서툰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장 보러 가는 것도 거절하는 사유가 장 보는 게 익숙치 않아서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자기 기준에서의 얘기지 진짜로 장을 안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사회적으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서툰 사람 같아 그리고 이전에는 짝사랑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짝사랑을 오래 한 분이 같은 업계에 나이가 있으신 분이 아닐까 그런 추정을 살짝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영자씨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런 애니메이션이나 창작이란 말이야 그러면 영자씨가 어떤 사람에게 끌릴까 저런 창작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겠지 갑자기 다른 데서 운동하는 사람한테 끌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일 어쨌든 창작에 관련된 일 자기 업계의 일을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에게 영자씨가 끌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바깥에 다른 일을 잘 경험을 안 했으니까 지금 보면 사회성이나 이런 걸 보면 인간관계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술가지만 예술가하고 창작가로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런 걸 보면 같은 업계에 계신 선배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건 짝사랑으로 끝났어요 슬픈 기억이겠죠 그런데 영자씨도 보면 표현이 화려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지 영자씨 내면에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일 거거든요 물론 그 열정을 지금까지는 창작에 쏟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열정이 터져나올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을 알면 영자씨가 생각보다 더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처음에는 좀 선대 다가가기가 어렵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내가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면 더 마음이 활짝 열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물론 영자씨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성 경험이 잘 없는 남자 입장에서는 영자씨는 되게 껄끄러운 상대지 내가 좀 썰렁한 얘기를 했을 때 영자씨는 썰렁하다고 말을 할 뻘이니까 아니면 반응이 없거나 억지로 밝게 웃어주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장관리를 하겠어 영자씨가 영자씨 같은 성격이 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영자씨 같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게 훨씬 좋은 면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런 차가운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좀 봅시다 그리고 화제의 중심에 있는 옥순씨 옥순씨는 이제 친구 차를 타고 왔어요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도 약간 옥순씨를 이 모태솔로 특집에 넣고 싶었던 제작진의 마음이 있었던 건지 조금 유도심문을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옥순씨가 나는 뭐 제가 모태솔로까지는 아닌데 모태솔로 같아요 저는 그 정도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태솔로 같아요 저는 이라고 했는데 뭔가 몇 마디 더 오고 가더니 저는 모태솔로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이제 그렇게 기준이 바뀌는 걸 보면 옥순씨가 처음부터 나는 모태솔로예요 라고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아 연애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모태솔로 생각을 한다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했고 이게 여자 출연자 진짜 완전히 정숙님같이 진골 모태솔로가 출연할 만한 사람이 좀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옥순씨랑 광순씨가 그래도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옥순씨가 나는 솔로에 나와서 바라는 게 뭘까 결혼할 사람 만나는 거죠 결혼할 사람 만나는 거지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딱 옥순씨의 삶을 딱 끊어놓고 보면 지금 옥순씨의 삶이 어떤가 지금 옥순씨가 어떤 마음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불안한 시점이라고 봐요 과거에 대학원을 다닐 때는 불안하지 않지 어쨌든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대학교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대학원을 갔으니까 계속 내 인생이 상승곡선을 달린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런데 그 연구소에서의 경험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의 옥순씨가 느낀 거는 내가 전공을 살려서 무언가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게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는 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조경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놓고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는 건 실은 옥순씨가 말하는 것처럼 커리어 관리를 잘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실은 커리어가 꼬인 케이스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꿈이 갑자기 꿈이 바뀌었을 수는 있지 꿈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꿈이 바뀌었다는 건 커리어가 꼬였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자고 뭔가 커리어를 위해서 달렸다면 더더욱이 지금 힘든 상황일 거야 그런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더 하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가 꼬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앞날이 불안해 특히나 임용고시가 무조건 100% 되는 시험은 또 아니잖아요 그냥 뭐 치면 된다?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도 아니고 그런데 옥순씨를 보면 올라가려는 의지가 있었잖아요 서울대 대학원을 간 것도 그렇고 연구소 얘기를 계속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 그런데 옥순씨는 자기의 한계를 느꼈어 왜냐하면 옥순씨가 대학원에서 정책연구원에 가서 일을 했잖아요 석사도 아니고 석사 수료 상태로 했으면 실은 연구 어떤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보통 프로젝트의 책임은 박사가 해요 그리고 석사가 그 밑에서 리포트나 이런 거를 서포트하는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석사도 힘들지 그런데 주연구는 박사들이 다 하는 거고 박사를 돕는 일을 하지 보통 그런데 여기서는 대학원에서 경험을 한 거니까 대학원을 다니다 보면 교수님이랑 같이 가서 그 일을 참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연구원에서 이렇게 연차 사업에 계속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분야를 살리지 못했다는 거 이런 걸 보면 옥순씨가 이런 조직 생활 자체를 내기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거기에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이런 조직 생활에서 이런 아 이건 힘들구나 그래서 조직 생활이 좀 덜하다고 보이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오면 조직 생활이 빡세요 조직 생활이 빡센 거 알아요 그런데 선생님을 안 해본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랑 학교 선생님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학교 선생님은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 면이 조금 더 많은데 그게 잘 안 보이지 밖에서는 어쨌건 그렇게 조직 생활이나 자기의 커리어를 살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한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새로운 임용고시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전에 임용고시를 어느 정도 준비하는 자격 요건을 했을 테니까 갑자기 새로운 길은 아니었겠지만 임용고시가 목적이 된 거는 그렇게 오래전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연구소도 다녀보고 지금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자기가 인정을 못 받았단 말이야 어쨌건 그래서 자신감이 그렇지 않아서 떨어져 있는데 임용고시 더 어렵지 그런데 옥순 씨는 이렇게 대학원을 계속 다니고 길게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조금 집안에서 상당히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옥순 씨는 자신은 한계를 느꼈어? 그렇지만 나는 더 올라가고 싶어 서울대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이것보다 더 이상의 무언가 나는 가정을 만들고 싶지 우리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정 그러면 옥순 씨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돼 뭘 포기해? 외모부터 포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광수 씨가 못생기다 그 뜻이 아니라 옥순 씨가 바라는 거는 뭐예요? 사회적 성공이야 그걸 실패했잖아 지금 물론 실패라고 하면 좀 그렇지 지금 커리어가 꼬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불안한 상태라고 임용고시가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도 재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마음이 불안하잖아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그런데 재수는 남들도 많이 하니까 괜찮지만 옥순 씨 같은 경우는 그 조경학의 서울대 대학원까지 나왔다가 임용고시를 굽는 거면 지금 과거에 자기가 지금 거의 9년을 쌓아온 커리어를 다 내려놔야 되는 건데 대학이랑 대학원 이렇게 다닌 거를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더 불안하고 힘들겠지 이걸 한 방에 역전시키고 싶은 뭔가가 있겠지 그리고 이런 조직 생활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신감이 떨어진 것보다는 자기가 더 좋은 면이 있을 거고 반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부족한 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시간 자고 커리어를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말을 하기엔 게임을 너무 좋아하지 그런데 또 게임을 좋아한다고 치기에는 게임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면 옥순 씨가 센스가 없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할 때 파고드는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도 옥순 씨가 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애를 못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더 그런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광수 씨가 만약 5년 전에 광수 씨와 옥순 씨가 만났다면 옥순 씨 입장에서는 광수 씨랑 안 사귀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의 옥순 씨는 불안함과 섞이면서 광수 씨의 좋은 면만 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친구가 커플끼리 놀러 가자 이런 말을 해보는 걸 보면 그 친구도 포기할 걸 포기하고 그리고 좋은 부분만 보면서 잘 만나는 걸 보고 옥순 씨도 좀 깨달은 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 얘기에서도 보통 기다리는 스타일인데 상대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어쨌건 옥순 씨는 광수 씨랑 데이트할 때 할 얘기가 많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도 현숙 님 한번 봅시다 현숙 님은 32살에 밝은 미소디 고전미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숙 씨도 모태솔로가 아니잖아 2개월씩 두 번 연애를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연애를 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건 이번 기수에서 나는 솔로 그 프로그램에서 규정한 모태솔로가 뭐 그렇다면 뭐 그런 거죠 프로그램에서 그렇다는데 어쨌건 그리고 현숙 씨가 영호 씨를 굉장히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좋은 면을 보고 있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숙 씨가 상당히 많이 내려놨거든요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그리고 되게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죠 말이 없는 분들을 좋아하는데 말이 없었다 그러면서 영호 님을 선택한 그 이유를 조금 타당함을 갖추려고 하는데 실은 현숙 씨는 자기를 좀 재밌게 해주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물론 말이 없어도 재밌게 해줄 수는 있지 그러니까 현숙 씨가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아무래도 예술을 하는 사람 뮤지컬이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뮤지컬도 예술이고 어쨌건 그런 거를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성보다는 그런 게 더 뛰어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정은 좀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걱정은 영호 씨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현숙 씨는 되게 선의에 의해서 영호 씨를 맞추려고 그때그때 조금 말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영호 씨가 보기에 나중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 영호 씨 입장에서는 현숙 씨에게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또 영호 씨가 대놓고 표현을 안 할 테니까 현숙 씨는 또 조심스러워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 잘 된다고 하면 두 사람이 서로가 잘 맞춰가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소개할 때도 영호 씨가 좋으니까 영호 씨에 맞추려고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니까 스텝이 좀 꼬였어 꼬이는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연상을 선호했는데 원한다고 나에게 맞는 것은 아니더라 올해부터는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연상을 선호해 그러니까 연상을 선호하는데 영호 씨 보고 영호 씨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리고 친구도 자주 안 만난다 이러면서 장그래도 다 괜찮다 괜찮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1년에 다섯 번 정도 그렇게 정말 조금만 만나도 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만나줘도 되니까 나랑 잘 돼보자는 얘기를 저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현숙 씨가 진심으로 영호님에게 좀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여성분들을 한번 쭉 훑어봤고 뭐 약간 프로로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의 각각 데이트하는 모습들 서로가 얽힌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 테니까 그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번 기수에는 원래도 저는 예측을 안 하지만 이번 기수는 더더욱 예측을 안 한 걸로 합시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약간 좀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나는 솔로에 대해서 또 데이트 장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또 나눠보자고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